킬링 파트를 일단 먼저 정하고 나서 파트를 좀 짜야 할 것 같은데 킬링 파트를 원하는 우리... 저요 저요 하오와 한빈이 노래 진짜 좋아 하오와 한빈이 생겼나 더 뭐해 태양순은 보니 바이 아까 형이 가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떡해 너무 좋은 노래여서 저는 포기하지 못해요 사실 저는 지 그룹의 킬링 파트보다 그냥 2등이었잖아요 지금까지 킬링 파트 한 번은 안 해봤어요 Let's kill this love 킬링 파트 그 별 여기 두 쪽을 짚어요 너무... 임팩트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너무 좋아 제가 톰보이로 간 이유가 저의 그런 숨겨진 모습들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킬링 파트를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세븐에잇 Look at you 넌 못 감당했나 You took a book 기쁘는 cook like blue 음... 6, 7, 8 Look at you 넌 못 감당했나 You took a book 기쁘는 cook like blue 오케이 네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둘이 상의를 해야 되나요? 사실 들어보니 저도 도전 한 번 도전만 한 번 해보고 오! 좋아요 좋아요 갑자기 좋아요 7, 8 Look and you 넌 못 감당했나 And took a book 기쁘는 cook like blue 오! 브르르르 어 긴장돼 왜 이렇게 긴장해? 준비됐어요? 갈게요 네 우리 팀은 우리 어차피 단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니까 근데 긴장해, 너무 긴장해 이번에 Go! 킬링 파트 하고 싶어 3, 2, 1 2, 1 어? 한빈이 형이다 한빈이, 한빈이 한빈이? 네 킬링은 한빈이 축하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 부럽다 멋있군 이번에도 못 잡아서 조금 속상했어요 근데 다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인정해요 네 해볼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감사합니다.